음악 저희 가게는 LP 레코드와 간단한 음료와 주유를 동시에 감상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가게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국내 최고의 음반들로만 구성된 약 10만 장 이상의 음반들을 직접 만지면서 감상도 또한 할 수 있는 게 저희가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국내 유일의 가게라고 생각합니다. 시원한 기골상 레코드 포럼은 국내에 소개되지 않는 유럽음악이나 암미음악, 아프리카음악이나 세계 각지음악을 소개하는 레코드십입니다. 특히 또 다른 레코드십하고 각각으로는 좀 틀린 점이 카페와 같이 장소를 하고 있어서 이 카페를 방문해주시는 분들에게 새로운 음악을 환한하고 좋은 새로운 음악을 즐기실 수 있도록 설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